자 오늘 유상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기록의 사나이, 1위의 사나이, 대세 가수 이명우 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우 씨는 지난 2일에 정규앨범을 들고 지금 컴백한 이후에 지금 콘서트를 진행하고 각종 음악방송에서 1위를 장악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풍의 사나이 이렇게도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명우와 관련해서 오늘 나온 기분 좋은 소식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가수 전체의 브랜드 평판에서 1위 자리를 탈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는 활동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1위를 하던 가수, 전체 가수입니다. 브랜드 평판에서 2위, 3위를 하다가 컴백한 이후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서 1위 자리를 탈환했는데 오늘은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또다시 1위를 한 겁니다. 트로트 가수 분야, 트로트 가수에 한정된 브랜드 평판, 인기 순위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17개월 연속 1위를 한 겁니다. 1년하고도 5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트로트 가수로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명훈 정규앨범 발매를 통해서 그동안의 트로트 가수라고 하는 제한적 장르를 뛰어넘어서 모든 장르, 다채로운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가수로 변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명훈을 트로트 가수 이명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가수 이명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정규앨범을 통해서 대변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명훈이 1위를 했고요. 재미있는 것은 2,000원이 2위를 했네요. 자 볼게요. 순위가 근데 1위와 2위 차이가 너무 커요. 이 정도입니다. 1, 2위의 격차가 이 정도고 2위부터는 비슷비슷비슷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트로트 가수 중에서는 누가 어느 정도 인기를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명훈이 17개월 연속 이렇게 1위를 했고요. 이찬원이 2위를 했고 박군이 3위를 했습니다. 장윤정 마스터가 장윤정이 4위예요. 정동원이 5위네요. 그리고 송가인, 나훈아, 영탁이 8위예요. 영탁이 조금 떨어졌네요. 4위까지도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홍진영이 9위고 장민호가 10위입니다. 그리고 남진, 김희재가 14위, 서른도가 15위. 이래서 미스터트롯의 탑6는 15위권 안에 모두 들어가 있네요. 이명훈, 그리고 이찬원, 정동원, 영탁, 장민호 이렇게 김희재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50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현미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신유는 25위고요. 전유진이 27위네요. 미스트로 시즌2에서 중결승전에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대중적인 게는 전유진이 미스트로 시즌2의 결승전 진출자보다 더 높아요. 보도록 할게요. 전유진이 미스트로 시즌2의 결승 진출자보다는 더 높은가에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홍지윤이 11위네요. 그리고 양지윤이 20위고 전유진이 이렇게 27위기 때문에 3위 정도 하네요. 미스트로 시즌2의 출연자 중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이 은가훈이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설하윤도 있고요. 양지원, 강혜연도 있고요. 김의영도 있습니다. 오유진도 있고요. 윤태화 이렇습니다. 이렇게 52위까지 발표를 했는데 정혜리도 있고 황유름도 있고요. 신승태도 있습니다. 김경민도 있고요. 이런 순위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트로트 가수의 순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훈아는 7위고요. 이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임영웅이 17개월 동안 이렇게 트로트 가수의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이제 임영웅은 트로트 가수라고 이렇게 한정짓기는 어려워요. 발라드 하면 발라드, 레게, 힙합, 못하는 장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교혜론 발표 이후에는 임영웅은 트로트 가수 임영웅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가수 임영웅 이렇게 이야기해야 옳지 않게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또 하나 소식을 좀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KBS2의 뮤직뱅크는 엄청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요. 팬들로부터 고소당하지 않았어요. 고발이죠. 고발. 불공정한 것. 순위 조작에 대한 고발을 당하고 기록을 좀 조작했다는 그런 의욕을 사고 있어서 고발을 당할 정도로 지금 뮤직뱅크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음악 프로그램, 음악 방송의 순위가 부활된 게 10년 정도 됐다고 해요. 10년째 이렇게 됐는데 이 순위 때문에 명함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K-POP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천벽 역할을 했다. 그러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에서는 항상 논란이 됐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명웅이 뮤직뱅크에서 이의를 함에 따라서 이게 화두가 된 거예요. 문제가 된 겁니다. 여론화 됐다. 공정성의 음악방송의 순위 결정의 공정성이 이제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기사도 있고요. 또 다른 기사도 같은 내용이네요. 이명웅이 뮤직뱅크에서 방송 점수가 0점을 맞춘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 때문에 음악방송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뮤직뱅크는 이번 사건 때문에 이명웅이 이의로 이렇게 객관성 없는 결론을 내며 따라서 지금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해명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하지 않는 그런 해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방송사의 고질적인 적폐라고 할까요? 그런 갑질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갑질의 그런 어떤 태도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 해명 자체에 가장 더 큰 문제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거짓 해명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해명, 재해명 했는데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팬들이나 네티즌은 말하자면 시청자들이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구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해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KBS의 뮤직뱅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음악방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뮤직뱅크가 아주 이해가 될 수 있는 명확하고 투명한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이명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죠. 신사와가씨의 OST. 이 OST가, 이 노래가 드라마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유튜브 조회수가 3,800만 뷰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탕터는 이명웅이 이렇게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17개월 연속 1위를 했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어제는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뮤직뱅크 때문에 음악방송의 신뢰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있고요.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